어제부터 우리 히브리선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많은 본문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본문의 인용과 또 기자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뒤섞여 있어서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지금 기자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선 말씀 묵상하면서 개혁개정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성경이나 쉽게 번역된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함께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제는 히브리선 말씀 1장 살펴봤는데 1장 말씀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한 달락이 끝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절에서 오늘 2장 4절까지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선 기자가 전한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완전한 완성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체이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1장 4절부터 오늘 읽은 2장 4절까지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 아들보다 더 월등하다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월등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왜 갑자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가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천사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날개 달린 또 굉장히 착한 이런 영적인 존재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곧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 성경의 논리대로 하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을 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천사에게 주셔서 그 천사가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한 것 같은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지자가 있지만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전체와 맥락과 더 들어맞는 이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가 됐든지 누구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천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하나님을 알려줬던 모세도 그 불타는 가지 너무 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때 모세가 만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에 시대반 집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40년이 참해 천사가 신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본 것이 천사이다 왜냐하면 그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본 것은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장 35절 말씀에서 스테반 집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그 모세가 본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천사였고 그 천사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 율법을 전해준 것이 역시 하나님의 천사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더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들 모세가 돌판에 새겨서 내려왔던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것이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지만 그것을 모세에게 전달한 것이 천사의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 속에 천사는 하나님의 자기 개시에 직접적인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에 전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스 본문에서 천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보다도 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보다도 이스라엘 시대를 통해서 게시된 새로운 언약의 말씀 새로운 완성된 그 게시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장 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시편과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자신이 한 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장에 와서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 초반부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일법의 말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이어서 이 일법이 규정한 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이고 이 일법을 어긴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죄인들에게 일법이 규정한 대로의 엄격한 징계와 심판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우월하고 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일법보다도 더 두렵게 어기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그 메시지를 예수께서 처음부터 전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너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왕으로 모시고 너희들의 삶의 주권자로 여기고 그를 받아들여라 그분의 권위 앞에 항복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금의 선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살았지만 반역자들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다시 한 번 선포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너희들의 모든 반역을 회개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선포였고 죄의 용서함의 선포였고 또 인류 앞에 놓여진 영원한 소망의 선포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와 4절 말씀 보면 히브리스 기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말씀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즉 주님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은 자들 즉 사도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준 말씀이다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조를 보고서 우리는 히브리스 기자가 사도들 중 하나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2세대의 크리스찬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너희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기자는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전해주고 또 우리가 전해주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친히 증언하셨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난 여름 동안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며 바오리며 또 스테반이며 모든 집사님들이 또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 하나님 나를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 복음 선포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신이 권능을 드러내 보이시고 온갖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받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체험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사도들과 함께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며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오 계심이 확인되었고 그들 안에 주어지는 성령의 내적 증거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그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들을 직접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가 열렸구나라는 것을 직접 모든 성도들의 내면에 증거하셨습니다 아마 아는 성도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가 내가 왜 기독교 신앙을 계속 붙드는가 내가 왜 이 복음을 버릴 수 없는가 아무리 고민해 보고 의심해 보고 또다시 회의해 보고 점검해 보아도 결국은 남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그 성령의 내적 증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믿음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의 모든 원리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그것이 잘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그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복음의 말씀들이 원리들이 우리들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냥 우리들 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믿는 바가 거듭거듭 확인이 되어왔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진리의 삶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들 안에서 내면적으로 계속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주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계속해서 주셨고 나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 주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을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면에서 자꾸만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성령께서 뒷받침하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보다도 더 힘 있고 뛰어나고 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보아도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고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애써봐도 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는 전혀 새롭고 완전한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에게 우리들의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때 또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친교할 때 우리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이 알려지고 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의 원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들이 우리들의 삶의 원리들로 자리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바깥에 있던 율법이 이제는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 안에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들 안에 가득할 때 비로소 이 모든 종교적인 율법들, 종교적인 관습으로부터 우리들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들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의 그 어떤 게시보다도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들 각자를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이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적 관습도 아닌 어떤 율법적인 강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